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욱입니다. 드디어 출정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 혹시 보고 오셨을까요? 그 이순신 장군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출정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령망동 정중여산이 무슨 얘기냐면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조용하고 무겁기를 즉 침착하기를 산과 같이하라 옥보파의 병장에 나와있는 글입니다. 자 옥포의 전인 조선수군이 치렀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첫 번째 전투를 앞뒀던 조선수군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계속해서 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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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전 연패입니다. 게다가 그냥 패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패했고요. 모두가 흩어졌고요. 겁을 지급어먹고 다 숨기에 급급했던 그 당시 상황 그 소식을 과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채 일본군과 싸워야 되는 조선수군들이 굉장히 전투를 앞두고 긴장하고 걱정스럽고 사기가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 병졸들과 휘하 장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옥포의 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보면은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죠. 그렇게 발발한 지 이틀이 지났던 4월 15일날 이순신 장군은 전쟁 발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원균은, 우리의 원균은 부산으로 들어왔던 외적선이 너무 많으니까 겁을 집어먹고 자신의 판호선을 싹 다 수장시켜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도망갔던 원균을 부여잡고 부하였던 이영남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조정에서 책임을 물면 어떡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전라자수형 이순신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원군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좀 싸웁시다라고 이야기하니 원균이 도망가다가 그래야겠지? 라고 해서 이영남을 계속 보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도와달라는 원균의 요청을 이순신은 거절합니다. 자, 거절했던 이유는 조정의 명의 없이는 나는 본진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보냈던 이영남이 빈손으로 돌아올 때마다 원균이 통곡을 했다라고 해요. 빈손으로 오니까. 이순신이 한대를 안 보내줬으니까. 아무튼 그 당시 이순신 장군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 머릿속에는 경상도 물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라자수형에서 이제 1년 2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바닷길을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도는 모르잖아요. 적의 함대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적의 함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출정했다가 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단 좀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좀 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92년 4월 27일 드디어 선조, 즉 조정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옵니다. 경상도 원균부대와 합류해서 적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명이 있었으니 이때 출정하진 않고요. 좀 기다립니다. 바로 출정하진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물길을 모릅니다. 두 번째 적의 규모에 비해서 전라자수형이 가지고 있었던 판옥성 규모 자체가 30척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초라한 규모인 거죠. 일본군에 비하면. 그래서 전라우수형에 있었던 이역기 부대와 함께 합류해서 같이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한 거죠. 전라우수형에게. 전라우수형이 이역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확답을 받는 게 4월 30일 날 전라우수형에서 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만약에 여수 본영에 도착을 하면 함께 경상도 바다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안 와요. 시간이 지나도 이역기가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전라우수형이 한대는 어디 있느냐. 왜 안 온단 말이냐. 안 옵니다. 그냥 안 오는 상황에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간은 지나가고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그 무렵에 녹도만호 정훈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녹도만호 정훈이 이순신 장군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장군 경상도 바다는 우리 바다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순신 장군이 출정을 결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592년 5월 4일 새벽에 판옥성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에 전라좌수형 한대가 1차 출정을 떠나게 됩니다. 5월 4일날 출정을 떠나게 됐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대가 항진한다고 하죠. 5월 6일이 됐습니다. 해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써볼게요. 여수입니다. 여수. 여기서 5월 4일날 새벽에 출발을 했죠. 삥 돌아나와서 미조왕을 들렸다가 이게 한 번에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해안선을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평영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당포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5월 6일인데 5월 6일날 원균을 만납니다. 플러스 원균. 이순신의 24척 판옥선이 원균 부대를 만났습니다. 경상우수형이 이제 우수사 원균을 만났는데 원균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했고 단 한 척의 배만 가지고 나타납니다. 한 척이요. 한 척. 판옥선 한 척만 가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 판옥선에는 화포도 없었다고요. 왜? 도망가려면 빨리빨리 줘야 되니까 가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갖다 버리고 진짜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요? 선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균이 한 척의 배를 가지고 나타났고 그 휘하 장수들이 여기저기서 끌고 모았던 전라 우수형의 판옥선 총 합해서 4척이 이렇게 합류하게 되니 전라 좌수형의 24척의 판옥선과 경상 우수형에 있었던 판옥선 4척 그래서 총 28척의 판옥선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항진 모습을 보면 판옥선이 이렇게 제가 이제 판옥선을 네모나게 좀 그려볼게요. 판옥선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뭐 일자진을 펴서 갈 건데 그렇게 이렇게 그리면 일자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가면은 옆에 이제 협선이라고 하는 작은 배들이 호의를 하고요. 포작선이라고 하는 작은 어선들 있죠. 어선들을 널리 펼쳐가지고 척후병 노릇을 시킵니다. 즉, 연탐하는 거죠. 정탐하는 겁니다. 해서 적이 먼저 우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을 보게끔 하는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전략 중에 하나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보냈던 포작선이 삥 돌아서 함대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는데 여기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 여기 좀 있다가 확대된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옥포입니다. 옥포. 조선소가 있죠. 그 옥포만 일대에 있었던 포작선은 여기서 신기전을 빵 하고 쏘는 거죠. 신기전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 적이구나. 저쪽에 적이 있구나. 일본군이 있구나. 가자라고 해서 5월 7일 이순신 함대가 이제 옥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옥포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적의 무리들이 폭우로 들어가서 분탕질을 쳐 연기가 온 산에 가득했는데 라는 기록이 있죠. 즉, 그 당시에 옥포만에 정박했었던 일본군들은요. 옥포 주민들을 학살하고 겁탈하고 방화하고 막 약탈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일본 놈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일본 분들 이럴 수 없으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온 산에 가득했는데 그 당시에 왜 장수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죠? 도도 다카토라입니다. 도도 다카토라가 그 당시에 이제 영화 명량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장수가 이끌던 외군들이 있자 노략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옥포만 여기가 옥포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조선수가 있고 뭐라고 합니까? 항구가 이렇게 건설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옥포 옥포고요. 이렇게 바닷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조선의 수군이 들어오게 되죠. 해서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던 옥포에 있었던 일본 놈들은 여기서 이제 약탈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부러졌죠? 흥분 안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급하게 자신들의 이제 주력선인 새끼분해로 마구 마구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다는 게 뭐예요? 빵야! 빵야! 뭐합니까? 조총 쏘겠죠. 조총의 사거리가 길어야 100m입니다. 살상 범위 50m예요. 일본은 포가 없었냐고요? 있었어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300m가 채 못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1,000m를 날려보낼 수 있죠. 화력의 차이는 압도적으로 조선 수군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50여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본 수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선의 판옥선들 즉 이순신 한 대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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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한포 사격을 통해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자진을 피우고 나서 한꺼번에 일시 집중타라고 하죠. 한꺼번에 화포를 통해서 적을 일망타진하는 이거는 전 세계 해전에서 거의 최초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당시의 세계 해전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포는 거들뿐 실제는 뭐라고 합니까? 백병전이에요. 배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일단 승패를 좌우하는 거지 포는 그냥 거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끔 포로서 박살을 내버렸다. 자, 그 모습이 이제 일본 측 기록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이름 까먹었죠?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아무튼 그림인데 일본 애들이 그린 건데 굉장히 복잡하죠? 큰 그림을 보시면 좋은데 조선 배가 있고요. 일본의 배가 있습니다. 일본 놈들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잘 보세요. 갈고리 갖다가 지금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판옥선을 끌어와가지고 거기다가 갈고리 잡고 끌어온 다음에 넘어가서 백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전형적인 해전의 모습이었고 조선 수군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끊어내고 못 올라오게끔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그림에 굉장히 잘 보여져 있죠? 근데 이런 시도조차 아예 하지 못하게끔 정말 말 그대로 화력 하나만 가지고 일본군을 박살을 내버리죠. 이때 50여 척의 일본 외군 선박들 중에서 26척이 침몰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했던 조선 수군의 모습 여러분 조금 자부심을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해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럼 일본군은 화포가 없었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이거 화포예요. 초록색 보이세요? 어떻게 쐈냐면 여기 기둥에다가 매달아서 쏩니다. 이렇게 매달아서 쏴어요. 왜 그랬게? 자, 우리의 주력함이었던 주력함이었던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은 탄탄하죠. 든든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끼분해는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판옥선과 새끼분해라고 하는 일본 주력선 주력선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면 판옥선은 큽니다. 그리고 평저선이에요. 바닥이 네모나죠? 바닥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크고 무겁고 평저선이야. 그런데 새끼분해는 첨저선이라고 하죠? 바닥이 뾰족합니다. 물살을 갈라요. 그래서 새끼분해는 빠르죠. 물살을 가르면서 가니까 빠르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은 일단 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구잖아요. 해적질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해적질이 뭡니까? 봉을선이나 배가 있으면 빠르게 접근해서 약탈을 빠르게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배가 가볍고 첨저선입니다. 그런데 조선수근 같은 경우는 그런 외적들을 막아 싸워야 되다 보니까 판옥선이 뭐예요? 일반 배에다가 판을 더 엎여가지고 층을 높인 거죠. 높인 층. 왜? 걸어서 올라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판옥선을 만들었고 무거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파도도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려면 판옥선처럼 평저선이 유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나라에선 조선술이 옛날부터 원래 뛰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일본에 보내준 일본 문화점파 뭐 있습니까? 조선술 갖다 주죠. 조선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조선 수주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판옥선은 나무못을 사용합니다. 나무못을 사용했고요. 일본의 새끼분에는 철못을 쇠못을 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쇠못은 부식할 수도 있고 빵 하고 부딪혔을 경우에 어떤 진동이 있었을 때 쇠못은 이러고 빠지죠. 그냥 나무못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더 옥죄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판옥선의 구조였다. 그렇게 든든했던 판옥선 위에 화포를 놓고 발사를 했으니 그 진동을 견뎌내면서 이제 판옥선은 탄탄해지는 거고요. 새끼분에는 진동을 이기지 못하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매달아놓고 빵 쏘면 응응응응응응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요것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아니 저도 이렇게 지도를 제가 잘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CG로 짠짠짠짠 짠 나오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거제입니다. 여기가 옥포였어요. 옥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죠? 하트디가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을 찾아가는데 창원입니다. 창원이에요. 요 창원이 있는 이곳에서 이제 다시 한 번 신기준이 올라오니 아 저기에 또 외적들이 있구나 올라가죠. 올라가서 보니 여기가 합포입니다. 그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구역명이 통합창원 마산시 인가? 창원시라고 할게요. 편의상 창원시 합포동이 있더라고요. 합포동이 있습니다. 그 합포 앞바다에서 다시 한 번 외적 12척을 이제 작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음 날 잘못 들어왔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 적진포입니다. 적진포에서도 이제 외선을 크게 부셨으니 지금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일방적으로 화포 공격을 통해서 외적들을 작살냈던 이게 이순신 장군의 1차 출정입니다. 그 결과 한 번 볼까요? 이순신 장군의 1차 출정 결과 일본군 피해입니다. 옥포의 전 26척의 일본군 침몰시켰고요. 합포에서 5척 아까 12척이라고 했네요. 잘못됐습니다. 다음 적진포에서 11척의 배를 수장시키게 되고 이 당시 일본군 전사자가 약 4천명 정도까지 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일본군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던 그때 우리 조선수군의 피해는 어땠냐고요?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습니다. 그저 부상자 한 명이 끝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승리였고 압도적인 승리였으며 조선수군이 건재함을 일본에게 각인시켜줬던 첫 번째 이순신의 1차 원정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막을 내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여수 본영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왔던 게 5월 8일입니다. 제가 사진자료나 이런 건 준비하지 못했지만 5월 8일인데 그 5월 8일 날 여수 본영에서 출정했던 자신들의 오빠 남편 아들들 그런 전라좌수영의 군인들을 기다리고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가족들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돌아왔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아우 닭살도담 아 아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다 일본군한테 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서 돌아왔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요. 근데 그랬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이순신 장군은 조금 고뇌가 많았죠. 왜냐면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한양은 벌써 함락당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순신 장군은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나는 이겼는데 우리 수고는 이겼는데 도대체 육지에서는 지금 뭐와 어떻게 이뤄지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뇌에 차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5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수에서는 아직도 진남제인가요? 진남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1차 출정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수에서는 매월 5월 8일 날 이렇게 진남제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2차 출정을 준비하겠죠. 다음 출정을 위해서 1592년 6월 3일 전라우수사 이역기와 합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 끝날 줄 알았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6월 3일 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1592년 5월 27일 날 우리의 원균으로부터 급보가 날라옵니다. 급보가 날라와요. 뭐라고 왔냐면 적이 사천이랑 고냥까지 왔대요. 사천과 고냥까지 왔고 본인은 남해도라고 하죠? 노량까지 피신했다라는 급보가 날라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순신 장군이 정말 깜짝 놀라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거는 원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선 10여 척에 출몰했는데 사천과 고냥까지 갔대 그래서 자기는 도망갔대 10여 척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쳐보셨던 배가 지금 몇 척인데 10여 척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노량까지 갔답니다. 그럼 사천과 고냥의 외군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걸 듣고 왜 이순신 장군이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지도 볼까요? 여수입니다. 여수 본형이에요. 다음 그리고 여기가 남해입니다. 보물섬이죠? 남해 남해입니다. 그런데 사천이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삼천포 말하면 삼천포로 빠진 그 삼천포가 이쪽입니다. 사천인데 그 바로 옆에 여기가 고냥입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경상도에서 전라도 넘어가는 그 경계선 인근 바로 앞까지 왔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남해까지는 경상도지만 여기는 전라도인 거죠. 그래서 사천과 고냥까지 저기 와서 저기에 외성을 축조하려 한대요. 그럼 일본 애들이 거기다 외성을 축조한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일본 수군의 하나의 기지가 된다는 소리고 여기가 일본에게 먹혀서 기지화가 진행이 되면 바로 여수까지 정말 하루가 뭐야 반나절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옵니다. 그럼 여수 본형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원균은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된 그 노량이 여기입니다. 남해랑 이제 연결되는 곳이죠. 노량까지 도망쳤대요. 이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하지? 6월 3일까지 기다려야 전라 우수형에 있었던 이역기 부대를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이순신 장군 급하죠. 싸움이. 그래서 1992년 5월 29일 원균의 소식을 들은 지 이틀 뒤에 이제 단독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단독으로 2차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정을 하면서 등장했던 게 귀선입니다. 거북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짝 말씀드릴 건데 사천 전투에서 이제 거북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북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이 일찍이 섬 오랑캐들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별도로 귀선을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용머리를 붙이고 그 입에서 대포를 쏘며 등에는 쇠못을 꽂았습니다.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어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비록 외적선 수백 척 속이라도 쳐들어가 대포를 쏠 수 있습니다. 라고 당포파의 병장에 써 있습니다. 즉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선이 어떻게 활약을 하냐면 사천 앞바다에 갔을 때 이제 사천에 아마 12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마 제가 아까 전에 헷갈렸던 게 여기서 있을 겁니다. 사천이 굉장히 좀 좁은 해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었던 12척을 유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의 전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육지랑 가까운 데서 싸우면 일본군들이 나중에 도망가요. 도망가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넓은 바다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못 도망가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사천 앞바다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썰물입니다. 물이 빠지죠. 그대들이 있는 곳이 이제 사천이에요. 제가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는 장소라고 합시다. 제가 쳐들어가서 갔는데 12척이 이제 유인 작전했는데 유인 작전에 끌려오다가 멈춥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큰 바다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치 상황인데 썰물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은 느리다 그랬죠. 판옥선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대치를 하고 있다가 때마침 물길이 바뀌면서 밀물 시기가 됩니다. 계산하셨던 거죠. 썰물 때 그렇게 대치 상황으로 끌고 오고 밀물로 바뀌는 그 순간 돌격 앞으로가 돼서 여기 있는 귀선 거북선이 거북선 두 대가 치고 갑니다. 거북선 두 대는 돌격함대입니다. 돌격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적선을 쭉 가서 그냥 적선 본진을 그냥 한가운데로 밀고 갑니다. 밀고 가면서 뭐 했습니까? 앞에 용머리 손 대포를 쏘고 있고요. 그렇죠? 대포 쏘면서 거기서 이왕 연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저거 뭐야? 나한테? 나한테 그래? 아아 뭐 뭔데? 뭐라고 그래?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이제 노려냈으니까 조총을 쏠 거 아닙니까? 조총을 쐈는데 일반 판옥선처럼 그냥 이렇게 뚝뚝뚝 박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튕겨나가죠. 띵띵띵 뭐지? 등껍질을 씌워놨잖아요. 총이 안 먹힙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쏟았더니 거기도 안 먹혀요. 왜요? 조총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이제 가까이서 사상검에서 쏴도 이 나무 두께 5cm를 못 넘는데 그 거북선이 15cm가 넘는다고 하죠? 두께가. 엄청 두꺼운 배 아닙니까? 진짜 돌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선을 휘집고 다녔을 때 일본군 입장에서는 거북선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쟤네가 감히 화포로 사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본군이랑 싸우려고 백병전 하려고 하는구나. 저 거북선 등껍질에 지금 뭐 거적을 아마 덮어놨던 걸로 아는데 거적을 덮어놓고 저기 벗겨놓으면 저기서 조선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백병전을 하겠구나. 준비하자. 칼 싹 빼들고 이렇게 준비했죠. 근데 아무도 안 내려. 뭐지? 가까이 왔는데 이야! 하고 뛰어가지고 이제 거북선에 올라갑니다. 쇠못이 있죠. 다 박혀버려요. 15cm가 넘는 쇠못에 다 으악! 박히고 박히고 잘 생각해보세요. 거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쇠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 시체들이 다 매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피 흘리면서 막 죽어있는 일본군들을 그걸 그대로 등에 단체 계속해서 적진을 휘젓고 다닌다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일본군 입장에선. 정말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거북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대가 흐트러지는 걸 보고 나서 밀물을 타고 판옥선이 돌격 앞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판옥선은 원래 멀리서 한포사격하는 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돌격해서 가까이 근접전으로 적을 섬멸하게 되는데 이 근접전이라고 했죠? 해서 사천해전에서 열두척 다 침몰시키는데 여기서 부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치열한 전투가 그 근접전이니까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나대용 장군이 총탄을 맞고요. 물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총탄을 맞았고 이순신 장군도 왼쪽 어깨에 이제 총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알을 맞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상처가 좀 힘들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듬해였던 1593년에 유성용에게 보냈던 편지에도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1년이 넘었잖아요. 아물지를 않아서 바닷물로 씻고 뭘 바르고 해도 낫지가 않아서 고름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없다. 화를 당길 수가 없다. 그래놓고 이순신 장군은 뭐라 그랬게. 맨 마지막에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셨을까. 유성용에게 보냈던 편지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셨다고요. 그 정도로 이제 나라를 위한 마음이 깊으셨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사천해전은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여수입니다. 또 그려야 되네. 저도 이거 CG 해주세요. 자 사천이에요. 장난이고. 사천. 사천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통영 앞에 당포까지 갑니다. 당포의 전. 당포에서 이제 있었던 적선을 좀 이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서 또 다게 뭐랄까 뭐라고요. 격침시키죠. 격침시켰는데 격침시키고 나서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날 당포 앞에서 수경하고 이제 그 다음 내일 출정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배들이 오른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규모가 좀 많아. 큰일 났다. 저 적선이냐 하고 적선이냐 라고 하는 식으로 알아봤더니 이역기가 등장합니다. 전라우수형에 있었던 이역기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6월 3일 날까지 오기로 했잖아요. 6월 3일 날 여수에 갔더니 여수가 비어있네. 그리고 거기 이제 남겨놓은 사람이나 아니면 편지나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출정했구나. 경상도 바다로 나가자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전라좌수형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1차 출정. 힘들었죠? 어쨌든 이겼지만 2차 출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사자가 있었고 부상도 입었고 이순신 장군도 총알을 맞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외롭게 싸웠던 그 당시의 수군들의 모습.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장군들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수병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목하지 못했던 그 무거운 판옥선을 도, 그러니까 돗대라고 하죠? 이거 노라고 하죠? 노 하나에 네다섯 명이 달러붙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 노꾼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기억,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식수를 조달했던 사람들 밥을 해줬던 사람들 등등등등등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배에서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던 외로웠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던 전라 좌수형에 있던 군인들에게 전라 우수형에 있는 사람들 스물다섯 척의 판옥선이 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역기 부대를 보고 나서 기뻐서 뛰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도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형 부대와 이역기 장군의 전라 우수형 부대가 함께 연합함대를 만들게 되었으니 이순신 한 대 스물세 척의 판옥선 그리고 두 척의 거북선이 있었죠. 다행히 이역기 한 대가 스물다섯 척 그리고 우리의 원균 세 척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2차 출정의 연합함대가 구성이 됩니다. 이 연합함대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당항포 회전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율포까지 가서 적선을 싹 다 섬멸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출정이 연합함대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되니 총 51척의 판옥선으로 이런 전과를 걷어냈죠. 아이고 갑자기 나왔죠? 자 이런 전과를 걷어냈는데 전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순서를 좀 깜빡하게 했어요. 아무튼 그 51척의 이제 연합함대가 당항포 회전을 할 때 당항포 이 당항포 회전을 할 때 이게 고성 인근입니다. 고성 적진포가 있었던 그 근처에요. 당항포에서 이제 싸울 때 적장을 죽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26척의 배가 있어요. 26척의 배 중에 25척의 배를 격침시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하신 게 한 척은 웬만하면 살려보냅니다. 한 척은 웬만하면 격침을 안 시켜요. 왜 그랬게? 다 침몰시키면 살아서 수영해서 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육지에 아직 남아있던 일본 놈들이 육지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육지를 통해서 도망가면서 우리 백성들 다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선 하나를 살려두는 거죠. 그건 뭐 할까?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는 게 빠르니까 일본 놈들이 그 배 다 몰려타고 몰래 빠져나오겠죠.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었던 이순신 장군 말고 또 다른 이순신에게 매복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한 척이 몰래 빠져나오는 거를 격침시키면서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끝까지 용전했던 일본 무사가 있습니다.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던 일본 무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일본 무사가 굉장히 젊은데 젊은 무사가 싸우다가 화살 10여발을 맞고 나서 죽었다라고 해요. 그가 구르지마 미치유키 맞나? 구르지마 미치유키 그가 아까 전에 살짝 봤던 구르지마 미치후사라고 하죠? 우리 영화 명량에서 봤던 이 구르지마의 형입니다. 그 형이 당항포에 전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화 명량에서도 아마 그 여기 있는 구르지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형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순신을 굉장히 이제 증오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죽었던 형이 이때 당항포에서 죽게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결과입니다. 1, 2차 출전 결과 싹 다 합하면은 일본군 피해 총 113척 격침시켰고요. 이때 일본군의 전사자입니다. 죽었던 사람 만 6천여 명. 우리 조선군의 피해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고 전사자 13명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준신 장군도 총탄을 맞긴 했죠. 이렇게 해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던 연합함대는 해단식을 갖고 각자 본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원균 자꾸 원균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의 원균은 이 2차 출전 특히 4천여 전 이후에 저게 수급을 배는 거에 굉장히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1차 출정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원균도 같이 있었잖아요. 1차 출정 때. 근데 그렇게 해서 오프파의 병장을 올리고 나서 이제 승진을 하게 돼요. 이숀신 장군이 승진하는데 이숀신이 승진하는 것보다 원균이 승진하는 게 더 낮았단 말이지. 거기에 이제 좀 뭔가 머리를 썼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전공을 가리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는 적의 목입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건 적의 목을 베어가지고 갖고 오는 그 숫자대로 보시면 돼요. 숫자가 몇 명이냐. 네가 적을 몇 명이나 죽였어. 갖고 와봐. 수급이 50개야. 어우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의 수급을 베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조선 수군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숀신 장군은 막 죽네 많이 이러면서 막 환포 사격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원균 뭐하고 있어. 이러고 있었다고요. 이 모습이 어떻게 이숀신 장군이 볼 때 어떻게 이뻐 보였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숀신 장군이 원균에 대한 되게 안 좋은 평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이숀신 장군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장군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진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은 정작 수급을 베지 못했는데 뒤에 있었던 누구야. 원균은 그냥 수급만 계속 베고 있으니까. 결과만 놓고 봐서 이제 선조 조정에서 볼 때는 원균은 용감히 싸웠는데 이숀신은 못 싸웠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휘하 장군들에게 장수, 즉 병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의 수급을 배려하다가는 우리가 헤브를 입을 수 있고 적의 머리 하나를 베느라 더 많은 적을 쏠 수가 없다. 그러니 비록 적의 수급을 베지 못하더라도 힘써 싸운 자를 제1의 공로자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숀신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얘들아 여바람 그대들은 적의 수급을 베는 것보단 열심히 싸워서 단 한 명이라도 죽이는 것에 집중하라. 그 적의 수급을 베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대들의 용전함을 보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용전 여부는 내가 직접 보고 있지 아니한가 거짓말 같아요. 오프파엠 병장 볼까요? 오프파엠 병장 보면 이숀신 장군이 이렇게 씁니다. 삼가 못 지른 일로 아레나이다 조부장 신호가 큰 배 한 척 우부장 보성군수 김득광은 외적의 큰 배 한 척 그리고 배영림은 왜 큰 배 두 척 어영담은 왜 중간 배 두 척 작은 배 두 척 다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거기다가 전리품으로 받아놨던 어떤 물자라든가 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꾼들부터 챙겨주세요. 노꾼들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이름도 모르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던 우리의 선조들 아닙니까? 그 노꾼들한테 먼저 신경 챙겨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들부터 챙겨줬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덕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휘하 장군들이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 장수들 그리고 병조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한편 이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크게 승리를 하면서 1, 2차 출정을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본형으로 돌아갔고 원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편 이 소식을 들었던 일본의 도요테미 히데요시입니다. 나한테 조선 조선 수군에 대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 도요테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일본은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니까 당연히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을 압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때 근데 그것도 대패했대 완패했대 근데 저게 적장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 이순신 이순신인지 이름도 모르고요. 도요테미 히데요시한테 어떤 일본군 장수가 보낸 그 장계 그 편지 서한을 보면은 조선 수군의 본대인지 일부인지 알 수 없다. 적장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다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던 도요테미 히데요시 무슨 생각했을까? 아 우리 일본군이 너무 연전연승하니까 애들이 나태해졌구나. 정신문장 제대로 해라. 그리고 나의 명령이 거기까지 제대로 전달되는 거 맞아? 이러면서 부하 장수들을 굉장히 겁쫓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첫째 지체 말고 조선 왕을 사로잡을 것 이때 조선의 왕은 평양까지가 있었어요. 다음 둘째 속히 전라도를 속지로 삼아 원정군의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하게 할 것 왜? 전라도로 넘어가는 그 길이 지금 이순신한테 막힌 거 아닙니까? 얘네 이제 일본놈들이 숙병진작전이라고 해서 육지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해안까지 이렇게 하면 CG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육지로 빠르게 올라가고 이렇게 바닷길로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잘라먹었던 게 이순신이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를 쳐들어가서 전라도를 속지로 삼거라 곡창지대니까. 셋째 남이안 일대를 거점하고 성을 쌓을 것 외성을 쌓아서 조선 수군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한 거고 넷째 남아있는 조선의 해군들을 찾아내어 철저하게 섬멸할 것 아직 이순신의 존재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진짜 정의 부대인지 일부인지 그것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조선 수군을 찾아내가지고 일단 섬멸해라. 이때까지는 일본 수군이 아직도 압도적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나 보죠. 다섯째 서해안 돌파를 서두를 것 어떻게든 빨리 서해안을 돌파해서 보급품을 조달할 것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렸던 그때 이제 일본군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1, 2차 원정에 있었던 그 당시에 도요토미토시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데 일본 그들은 일본군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나게 되니 평양에 도착한 우리의 선조입니다.